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오늘 아침에 기상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목 풀렸겠네요 아니 목이 잠길 시간이죠 잠길 시간이죠 자 그럼 잠기기 전에 라이브 한번 최준혁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나 하지 말아주세요 2시 40분 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잘 있나요 진짜 긴장된다 눈물이 난다 또 하늘을 본다 바라봐도 추억이 흐른다 네가 없는 하루가 너무 아프다 잘 모르는 그리움도 사랑이 운다 바람에 달린다 구름대어 그 길을 따라가 나 이렇게 먼 곳에서 바라본다 잊지 말라던 그때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은 그런 사랑아 언제나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그려본다 그래 나 이렇게 아픔에 사랑 사랑 하루가 지나가도 하루가 다시 오는 슬픈 다시 오는 슬픔 죽을 만큼 힘들잖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은 그런 사랑아 언제나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그려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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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본다